안녕하세요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경제전문방송 ak 라디오 금요일 코너 백종민 강희종의 테크토커입니다 저는 백종민 기자 저는 강희종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방송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테크 분야 특히 실리콘밸리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들에게 핫한 이슈들을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막내리는 윈텔 시대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강희종 기자와 함께 저희가 피팅 인을 한번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강 기자님 요즘 컴퓨터 뭐 쓰고 계시죠 지금 삼성 노트북을 쓰고 있죠 그 pc는 어떤 cpu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여기 인텔이라고 써있네요 저는 두 가지 쓰고 있어요 어떤 걸 쓰고 계시죠 저는 회사에서 지급해 준 것은 인텔이고 제가 개별인적으로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맥북도 하나 있습니다 두 종류를 쓰고 있는데 지금 가장 재미 제가 오늘 주제를 얘기한 것이 윈텔시대 폐막이라고 종말이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왜 이걸 주제를 제가 들고 나왔냐면 최근에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현상이죠 이 윈텔이라는 것이 지난 80년대 이후부터 it 분야를 사실상 지배해온 코드 중에 하나였거든요 저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윈텔 윈도우와 인텔의 합성 아닙니까 맞습니다 윈도우라고 하면 사실상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사실상 그냥 꽉 잡았다 꽉 잡은 정도가 아니라 독점이죠 그냥 독점 인텔이라 그러면 컴퓨터용 cpu 중앙처리장치를 이쪽에서 꽉 잡았다 하면서 80년대 이후부터 그냥 두 회사가 짝짝꿍 하면서 그렇죠 그냥 시장을 주물럭 주물럭 하면서 지금까지 세상을 그냥 흔들어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윈도우와 인텔 합쳐서 윈텔 그래서 그 두 회사가 합쳐서 애플에 대항해서 pc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잖아요 아니죠 ibm이 당했죠 ibm인가요 사실 이 pc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애플이 만들긴 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은 ibm 호환 pc라는 이런 내용들 ibm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발을 해서 우리에게 선사를 해준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pc 중에 ibm pc라는 거 아는 사람이 없죠 지금 우리 mz세대 중에 ibm이 pc를 만들었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은 아예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윈텔이 이렇게 pc를 둘이 손을 잡아서 pc 시장을 장악했는데 그게 좀 깨지는 분위기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ibm이라는 회사가 pc를 처음 내놓을 때 운영체제를 ms에게 줬죠 아 네네 그렇죠 워낙 급하게 pc를 만들다 보니까 이걸 운영체제를 만들 시간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ms에게 야 너네가 좀 갖고 와봐 또 ms는 또 어디에서 그걸 또 사와 가지고 잽싸게 또 포장을 해서 ibm에 납품을 했고 ibm이 또 이 cpu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아 이거 또 뭐 그냥 납품을 받는 게 빠를 것 같아 그래서 인텔이라는 또 좀 조그만 회사에다가 너네가 우리한테 좀 줘봐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두 회사의 운영체제와 cpu를 받아 가지고 이제 pc를 만들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후에 pc 회상은 ibm은 이제 몰락을 하고 이제 윈도우를 만드는 ms와 인텔을 만드는 이제 인텔만 사실상 남아가서 지금까지 세상을 it 세상을 호령해 왔죠 그렇죠 이제 운영체제는 이제 ms는 정말로 독보적인 회사가 됐고 cpu를 만든 인텔도 정말 반도체 분야에서 정말 넘볼 수 없는 정말 외계인이냐 그렇죠 그런 세상을 평가를 들으면서 왔었 죠 네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좀 달라졌나요 지금 심각한 위기가 좀 균열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라는 행사에 갔다 왔어요 좀 다녀오셨죠 네 그때 이번에 이슈 중에 하나가 엔비드에서 나오는 ai도 있지만 각 pc 회사가 내놓는 공통적인 키워드가 하나 있었어요 ai pc ai pc라는 게 어떤 개념인 거죠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증을 해주는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아 코파일럿 플러스라는 그런 조건이 딱 들어가요 코파일럿 플러스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기능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서 코파일럿 플러스라는 인증을 붙여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인증을 받은 cpu에 인텔이 없는 거예요 코파일럿 플러스라는 그게 가동되기 위해서는 그거를 지원하는 cpu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cpu가 있어야 되죠 인텔의 cpu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 못 들어갔죠 아 못 들어간 거군요 네 그러면서 다른 회사의 cpu를 사용한 pc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텔 말고 또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대체 어딜까요 우리가 의외로 많이 아는 회사예요 운용체계를 만들 수 있는 cpu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휴대폰에서는 쿨컴이 좀 있을 테고요 또 한 번 생각해 보시죠 또 어디가 있을까요 amd 같은 amd도 cpu를 만들고 amd는 어차피 인텔의 r우니까 같은 형식을 쓰기 때문에 좀 비슷하겠지만 완전히 다른 형식을 쓸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cpu를 좀 cpu를 설계할 수 있는 회사 cpu를 설계할 수 있는 회사가 arm이라는 회사 arm은 어쨌든 디자인 설계만 주는 데니까 그런데 정답은 이미 나왔어요 아 그런가요 퀄컴 그런데 우리가 알고 퀄컴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를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윈콤이라는 시대가 열리지 않나 싶을 정도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나 싶어요 변화의 시작은 200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2000년에 애플이 아이폰에 만들던 사용하던 칩을 갑자기 맥 컴퓨터에 사용하겠다면서 m1이라는 칩을 떡 선보였어요 그런데 그 칩을 가지고 대체를 한 칩이 인텔의 cpu였답니다 지금까지 애플은 인텔과 한 15년 정도 잘 사이좋게 동구동락해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인텔 쪽에서 딱 빼버린 거예요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었죠 자체적으로 칩을 설계해서 딱 가져서 넣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 대박이 난 거야 네 바로 똑같은 모양의 컴퓨터에 애플이 만들 칩만 넣는데 성능이 한 성능도 몇 배 배터리 성능도 몇 배가 딱 나오게 되어버린 거예요 소비자들이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애플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m칩 때문에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굉장히 난리가 났어요 그 이후부터 많은 소비자들이 넘어가기 시작하고 대체 5톤 이렇게 설계를 했길래 이런 칩이 나왔고 이런 컴퓨터가 나오느냐 전성비 가격 대비 전성비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인텔은 뜨겁고 배터리 짧고 성능이 안 나오고 비싸다라는 오명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pc cpu의 최고 강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성능이 좀 떨어지는 제품들을 만들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인텔 일이 미세공정일 진화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좀 박하게 했다고 해요 좀 자만했나 보군요 많이 자만을 하고 주가관리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를 좀 약하다 좀 둔하게 한 거죠 그렇군요 그 과정에서 애플이 치고 나가버리다 보니까 한 방에 당해버린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ms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ms는 이제 우리가 인텔만 믿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봐도 요즘 분위기는 배터리 올라가는 컴퓨터 스마트폰도 배터리 올라가는 걸 원하고 그걸 원하는데 세상은 그런 걸 원하고 있는데 나의 파트너는 자꾸 제 갈 길만 가려고 그래 변심을 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변심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변심인가 배신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맞을까요 ms도 기업이니까 기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 군데만 또 의존해서는 안 되니까 또 다양한 선택지를 만드는 건 어떻게 보면 기업의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퀄컴이 그래 가지고 한 몇 년 동안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특히 애플에서 애플에서 m1칩 반도체 비즈니스를 했던 연구를 했던 사람들을 나와서 별도로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회사를 갑자기 탁 채 갑니다 인수를 했고요 인수를 탁 해 가지고 한 3년을 거의 준비 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브랜드를 딱 내놓습니다 엑스 엘리트라는 걸 우리가 내놓 겠다 엑스 엘리트요 많은 소비자들이 따시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스냅드래곤 사고 싶다 성능이 좋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삼성전자는 별로 싫어하겠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스냅드래곤 들어간 스마트폰을 선호하긴 하더라고요 요즘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능을 가진 스냅드래곤에 PC에 들어가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퀄콤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서 물론 좋은 회사를 인수했긴 했지만 상당히 안정화도 거쳐야 되고 검증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한 3장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작년 연말에 발표를 하면서 준비를 해오고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시제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벤치마크들이 시작됐는데 평가하다가 이제 놀랍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지난제부터 이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말들까지 제가 봤어요 그래서 해외 뉴스에서는 인텔이 퀄컴킬러를 개발하지 못하면 이제 x86의 시대가 끝난 것 같다 라는 지금 해외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해외 유저들도 알고 있는 거죠 배터리가 오래가고 성능도 괜찮고 근데 왜 이제 우리가 인텔 cpu를 써야 되느냐 단 하나 써야 될 분야는 아직은 남아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게임 게임은 아직도 성능이 좀 전기를 많이 먹고 하더라도 일단 게임에서는 강력한 빠르게 타격을 원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게임 cpu는 뭐 인텔을 amd를 좋아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데 일반적 사무용도나 뭐 그냥 일반적 이메일 쓰거나 할 때 과연 저런 성능이 필요 있는가 우리는 그냥 가볍게 쓰고 편하게 쓰고 근데도 지금 쓰는 노트북보다 성능이 좋은 성능이 나온다 심지어 ai 기능에서 인텔은 지원을 못하는 것을 퀄컴이 지원해버렸어요 그래서 인텔 지금 pc들은 아까 말한 ms에서 말한 코파일러 플러스 라는 마크를 못 붙이고 나오는데 퀄컴 pc는 붙이고 나와요 그러면 이게 ms가 배신을 한 건지 ms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건지 참 애매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저는 싶어요 우리 우리 관계자님 어떻게 보세요 ms 입장에서는 인텔만 믿을 수는 없으니까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다양한 다변화 전략을 통해서 퀄컴을 선택했던 것 같고 인텔은 또 가만히 인텔이라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인텔도 뭔가를 좀 대비치가 쉬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인텔도 좀 준비를 하곤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 올해 가을 이후에 새로운 칩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게 이미 늦었잖아요 항상 선빵이에요 일단 먼저 중요한 선빵이에요 좀 늦었지만 그래도 좀 더 좋게 만들면 또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aipc 아까 코파일러 플러스라는 게 aipc라는 건데 그게 아직은 시장이 초기 단계 아닌가요 그리고 또 좀 더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이 얼리어답터 위즈의 시장일 테고 좀 인텔이 늦었지만 좀 더 완성도 있는 제품을 내놓는다면 충분히 뒤집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인텔에서 더 익숙하지 퀄컴보다는 물론 퀄컴이 스마트폰에서는 앞서 있지만 pc라는 시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텔 로고가 찍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신뢰도가 더 높을 테니까 인텔 입장에서는 그런 걸 또 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만난 분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는 amd 칩을 가져온 pc 견적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혼을 냈대요 왜 인텔 칩을 써야지 amd 칩을 썼느냐 우리들의 입장은 여전히 인텔 뼛속까지 박혀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새로운 세대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또 마케팅을 어떻게 하나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팬티엄 인사이드 인텔 인사이드 팬티엄 마케팅에서 굉장히 인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이전에는 사실 인텔이 그렇게 중요하다는지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때는 pc 회사 브랜드가 더 중요했지 인텔이 브랜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이번에는 정말 마케팅이 정말 또 치열하게 벌어지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한 번 또 누가 또 선두 경쟁을 잡는지에 대한 또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저는 말씀 듣고 보니 좀 그럴 수도 있는 게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인텔 PC에 인텔이 로그가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익숙해져 있는데 그래서 PC에는 당연히 인텔 칩을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세대들은 그런 선입관이 없으니까 좀 더 오픈된 마인드로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다고 보면 충분히 다른 스냅드로건 퀄컴 다 잘 알지 이거 스마트폰에서 민망한 칩이야 PC에서도 잘 들어가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테고 그러면 그런 퀄컴의 퀄컴 칩이 들어간 PC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좀 저희 기성세대보다는 덜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요즘 스마트폰 사시는 젊은 친구들 보면 스냅드로건 들어간지 굉장히 따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꼭 찾아보고 이게 칩이 뭔지 확인해보고 하면서 스냅드로건 몇 세대인지 다 확인해보고 하는 꼼꼼한 소비자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인텔은 선택지는 아예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게 AI PC 시대에 인텔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과연 MS의 선택이 뭐가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과연 인텔과 MS의 동맹 윈텔이 깨지고 윈콤이 새롭게 부상하는 것인지 참 이게 올해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올해 하반기 연말에 내놓는다는 인텔의 새로운 칩은 이름이 어떤 건가요 그게 루나 레이크라고 그러더라고요. 루나 레이크요 네. 인텔이 최근에는 레이크 시리즈를 주로 내놓고 있는데 그게 어쨌든 지금 이미 퀄컴은 칩을 내놓고 이미 컴퓨터가 나와 있어요. 네. 이미 탑재된 노트북이 좀 나와 있는 상태고요 다만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먼저 나와 있는 퀄컴의 칩을 사용한 노트북들은 ARM 기반이라는 조금 다라요 기존의 윈도우는 x86이라는 인텔에 기반한 그런 윈도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새로 나온 ms가 밀고 있는 이 코팔러 pc 퀄컴 pc는 암도우라고 스마트폰과 같은 계열의 윈도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윈도우를 ARM 기반의 설계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 변형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파일들을 돌리거나 아니면 아래 한글 같은 걸 돌릴 때 조금 변환 기능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속도가 느릴 수도 있어요. 그 부분들에서 그런데 아마 앞으로는 많은 컴퓨터 사들이 이런 부분에서 ARM 이 기능을 지원하도록 아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바로바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행사 갔을 때 컴퓨터 엑스에서 ARM 대표이사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5년 내에 pc 시장이 50%를 내가 먹겠다 그래서 저도 그걸 반신 반의하면서 들었는데 그 행사가 끝나고 주식을 한번 시장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퀄컴과 ARM과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은 오르고 인텔 주가는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 증시는 pc 시장 it 시장의 변화를 벌써 이미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소감 느낌을 살짝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인텔은 명성이 있는 회사고 저력 있는 회사고 또 요새 반도체가 핫한 이슈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인텔을 상당히 밀어주고 있고 미국 정부 차원에서 그러고 있고 또 인텔이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있어서 거인이 하루아침에 망가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연말까지 아직 우리는 퀄컴컴밖에 못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까지 좀 지켜보고 어떤 인텔의 새로운 칩이 어떤 성능을 보일지 그런 것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얼리어더터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찍 사고 싶으시겠죠 그러니까 좀 과연 지금 빨리 살 것인가 새로운 ai pc를 빨리 구매할 것인가 아니면 연말까지 지켜보시고 좀 두 회사 중에서 좀 더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좀 더 현명한 소비를 위한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자꾸 ai pc라고 하는데 이게 ms가 내놓은 코파일럿 이게 기존의 윈도우에 인공지능 기능이 가미된 그런 새로운 제품인가 그죠 온디바이스라 보시면 돼요 온디바이스 ai가 최근에 나오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i 기능들을 온디바이스에서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온디바이스라는 것은 인터넷이랑 연결이 안 돼 있어도 pc 자체만으로도 이제 인공지능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최근에 cpu는 과거에는 cpu 안에 그냥 연산 기능만 있었는데 최근에는 mpu라는 신경망 칩들이 함께 들어가고 있어요 그걸 사실 처음에 애플에 시작 하면서 들어오기 시작한 부분인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부분을 같이 포함을 하면서 점점 이 컴퓨터 안에서도 스스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들에서 인텔이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가 정한 기준을 따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을 퀄컴이 먼저 치고 나온 거죠 새롭게 지금 전개되는 ai pc 시대에 퀄컴이 먼저 선점을 한 발자국 먼저 앞에 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정말 pc 시대 에서 역사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군요 자존심을 좀 구겼네요 자존심을 구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이런 표현들이 나올 정도니까 진짜 퀄컴킬러가 나오지 않는 한 이게 x86 인텔의 시대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정말 지금 상황이 심각하죠 특히 인텔이 지금 amd하고도 격차가 굉장히 벌어져 있어요 심지어 지금 인텔의 시가총액이 하이닉스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하이닉스가 조금만 더 오르면 인텔 추월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요 삼성전자 우리가 처음 기자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 삼성의 인텔을 넘어서는 걸 목표로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당연히 세계 최대 반도첩치 다 그랬고 지금 인텔의 시가총액 수준은 정말 10위권 이하고 매출 규모 는 좀 있어요 그런데 이익규모라든지 그런 면에서 또 워낙 지금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미래가치에서 면에서 워낙 떨어졌다 보니까 많이 지금 신뢰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얼만큼 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누가 먼저 갔느냐에 따라서 업계 판도도 많이 바뀌는 그렇죠 퀄컴 같은 경우도 지금 ai도 좀 빨리 진입을 했고 과거 퀄컴 이 사실 대한민국이 키워진 벤처기업 이다 통신기업이 있다 생각했지만 지금 퀄컴을 무슨 통신기업이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세계 반도체기업의 top5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미국 을 대표하는 굴지의 반도체기업이라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키워진 퀄컴 이제 그렇게 볼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막 내리는 윈텔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한번에 나눠봤습니다 많은 도움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앞으로 저기 백종민 강유정 두 사람은 여러분들께 최신 테크 뉴스에 대해서 성실하고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방송이라 좀 많이 서툰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좀 그래도 좀 많이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앞으로 좋은 소식 새로운 소식 유익한 소식으로 많은 정보 갖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